손흥민과 3천명 환호성 손흥민, 토트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레비, 토트넘 회장과 콘테감독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영국 더썬 환영 놀랍다 손흥민이 직접 손님 마주 스케일이 다르다 이것이 K식 환영법이다 토트넘 후스퍼는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에서 이번 여름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합니다 13일 5.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6일 5.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어와 친성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 선수단의 입국을 앞두고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모였으며 무려 3천명이나 됩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이죠 이번 한국 프리시즌 참가하는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헤리케인, 위고유리스, 키살리시종, 이반 페리시츠 등 3개적인 선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6월 A매치 일정 이후에 한국에 있던 손흥민도 토트넘을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은 영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에 맞춰 구단에 합류할 예정이었죠 손흥민은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며 동료들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했고 웰컴 투 서울이라는 프레카드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수많은 팬들과 함께 구단의 방안을 맞이한 것입니다 영국 더썬도 토트넘의 입국 현장을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11일 손흥민은 3천명의 열렬한 팬과 함께 공항에서 그의 고향인 한국으로 온 토트넘 팀 동료들을 환영했다 손흥민은 다니엘 레비 회장과 악수를 하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해리케인 이외의 다른 팀원들을 껴안고 수천명의 서포터들과 함께 인사를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토트넘 선수들은 곧바로 팬서비스를 진행했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비롯해 이반 페르시치, 위고 유리스등이 팬들과 셀카를 찍거나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며 환영에 보답했습니다 아쉽게 프리시즌 일정이 합류하지 못한 인원도 있었죠 일정에 임박하게 영입된 바르셀로나 출신 수비수 클레만 랑글레와 탕기 은던벨레, 해리 윙크스, 세르이오 레길론, 지오바니 로셀로는 후단에 남아 개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훈련 세션을 위해 공항에서 고향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가벼운 트레이닝을 진행했죠 믿을 수 없는 환영, 해리케인, 토트넘 손흥민과 팬들 환대의 감동 케인 11인천국제공항통의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입국 SNS에 방안소감 밝혀 잉글랜드 프로츠구 토트넘 후스포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잘하는 해리케인이 한국 도착 직후 팬들의 열렬한 환영에 믿을 수 없는 환영이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자신의 SNS 계정에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방안소감을 밝혔죠 해리케인은 11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시즌 종료 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던 손흥민의 마중과 수백 명이 다른 팬들의 환영을 받자 이날밤 숙소에서 SNS에 손흥민과 뜨겁게 상봉하는 장면과 감동을 받은 소감을 올렸습니다 해리케인은 서울에서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환영 전세계의 소원을 보는 것은 항상 놀랍다고 자신의 마음을 짧게 표현하며 세계의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영혼의 파트너 텔레파시 파트너 등으로 불린 절친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월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을 세웠으며 손흥민이 2021-2022 시즌 EPL 득점행에 오르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해리케인은 손흥민의 도우미로 한국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에 이끄는 토트넘 선수단은 쿠팡플레이 시리즈로 열리는 한국에서의 2022-2023 프리시즌 매치를 위해 이날 방한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 올스타팀과 맞대결을 펼친 뒤 16일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리 메라리가의 세비아와 친선 경기를 펼칩니다 손흥민과 한국 팬들의 토트넘 선수단 환영은 영국 매체에서도 보도될 만큼 관심을 끌었죠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토트넘 선수단이 손흥민과 수백 명의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은 토트넘 서치를 입은 수백 명의 한국 팬들을 가득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등장하자 팬들이 너도 나도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과한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손흥민은 엄청난 성원을 받았다 손흥민은 한국의 국가적인 영웅이었다고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EPL 종료 후 득점왕 상징인 골든부트를 들고 지난 5월 24일 금이 환영한 뒤 2022 카트라 월드컵 본선에 데뷔한 벤트호의 축구대표팀 4연전을 소환 뒤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토트넘 동료들과 오랜만에 제휘한 손흥민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을 비롯한 콘테 감독과 절친 해리케인 등과 포옹을 하며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